내가 더 뛰잖아. 대단해. 얘기 더 힘드네. 내가 더 대단하게 얘기해 줄까? 나 어렸을 때 발명 밀당녀였다. 남자다라고 밀당해서. 아니, 밀리지도 않고 당겨지지도 않아. 나는 어릴 때 별명이 백구였는데. 백구? 백구처럼 귀여워서 백구키로. 내가 더 대단하게 얘기해 줄까? 나 중3 때 운동장에서 교장선생이 호남할 수 있었는데 어지러워서 살짝 쓰러졌는데 나 때문에 전교생이 도미너로 다 쓰러졌다. 죄송해요. 후배들아, 미안해. 나 방금 무대에 올라오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후배가. 선배님, 엉덩이 바지 먹었어 이러는 거야. 먹을 때 말 좀 시키지 마. 잠깐만. 됐어. 오빠. 여기 지리산이야? 아니, 멧돼지 두 마리가 여기 왜 있는 거야? 진짜 가만히 있어. 야생동물한테는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요. 잠깐만. 유난히 시켜쓰지 마. 유난히 시켜쓰지 마. 멧돼지들이 농작물을 타방 잡았다. 빨리 잡았다. 하나, 둘, 셋. 뭘 잡으라는 거야. 잡았다. 아유, 들어가시라고요, 좀 빨리. 왕왕. 우시, 우시. 쭈국쭈국. 이 소리 안 느려집니다. 뭐야? 뭐야? 봉사하네. 이래 주려고 파필수 가는 소리야. 어? 경과류도 좋지 마세요. 경과류도 좋지 마세요. 미사진 추는 거냐? 일어나지 마세요. 인사하니는 orchestras다고 합니다. 하니는 꼬리에 있는 것 같아요.